김종배 시선집중 저하문제가 다시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어전문가들은 일부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무내력이 낮다고 보는 것은 섣부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기도 한데요. 잠시 후 일부에서 무내력 논란 자세히 짚어보고요. 최근 달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여럿이 함께 달리는 러닝크루 이걸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들은 단체 달리기를 규제하는 방안까지 내놨다고 하는데요. 2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민석 작가에게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나라의 경사이자 우리 문단의 경사 아닙니까? 그렇죠.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렇게 노벨상을 받는 일이 처음이라 잘 아세요? 한강 작가? 잘은 모르죠. 그냥 두 번 뵀는데 독일에서 또 한 번 뵌 적이 있고 그런데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 작가가 노벨상을 받게 된다면 그건 아마 한강 작가일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노벨상이 추구하는 바와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보통 이제 60대 넘은 작가들한테 상을 줬는데 국제 반응 중에는 어리다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50대 작가면 사실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중에는 젊은 축에 속하죠. 그래서 한강 작가가 1970년생이죠? 네. 보니까 이제 궁금해서 그 선정 이유를 짧게 밝히잖아요. 후배가 선배를 평가할 자격은 전혀 없지만 시사방송 프로그램이니까 정치자들을 위해서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그러니까 역사적 트라우마를 대면하고 인간의 보통 우리 언론에서 유약함이라고 연약함이라고 번역을 했던데 거기서는 프레질러티라고 썼어요. 우리 비행기 탈 때 깨지는 물건 프레자일 스티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깨지기 쉽다는 거죠. 인간 삶의 깨지기 쉬운 속성을 시적으로 그려냈다. 결국은 두 가지를 다 평가한 거죠. 문학이 담고 있는 이 사회적인 의미, 역사적 트라우마, 그 다음 시적인 언어, 이건 작품성과 예술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까지 평가를 했다는 것은 번역도 엄청 잘 됐다. 그렇죠. 번역이 채식주의자 때부터 그때 지금은 부커상이지만 당시는 맨부커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때 한국 작품으로 이렇게 큰 상을 처음 받으니까 그전까지 계속 번역이 문제였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번역의 중요성을 더욱더 주목했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관심이 음악, 영화, 드라마, 또 얼마 전에 웹툰이 미국으로 진출했잖아요. 나스닥이 상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관심이 한국으로 넘어올 때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굉장히 생각외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넘어온 것 같아요. 우리 장유미 변호사도 아주 책을 되게 좋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한강 작가 작품 좀 읽으셨어요? 저는 채식주의자는 예전에 읽었었고 소년이 온다 보고 흰을 못 보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가 사삼 이야기인지를 노벨상 수상하고 알았어요. 읽다가 제가 조금 마음이 무거워져서 좀 접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꺼내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저는 그냥 뉴스댄스 걸 보다가요. 갑자기 속보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약간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남편이 화장실에서 청소하다가 제가 어머 이러니까 짜증을 해서 왜 또 막 이러야 했는데 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이런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인 걸 해외 사람들도 알아보는구나. 번역 말씀도 주셨지만 이 정서와 어떤 역사적 민감성 이런 게 잘 전달이 됐구나. 정말 제가 받은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다른 대목에서 감동했어요. 남편분이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다는데 제가 하는 걸 싫어해서요. 잘 못한다고. 우리 M장은 어떠십니까? 일단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사실 우리나라 영화나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은 이미 두말할 필요 없이 높았는데 문학 쪽이 늘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한강 작가가 맨부크상 받으면서부터 시작된 이 바람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라 항상 일본 작가들이 많이 거롱이 되거든요. 노벨 문학상 하면 대표적으로 무라카미 하르키가 항상 등장하고 늘 만년후보다 그러는데 만년후보인 것만으로도 마케팅이 돼서 책이 엄청나게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늘 노벨 문학상이 주목하는 작가다. 그래서. 그런데 한강 작가가 먼저 받으니까 진짜 막 제가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받은 것 마냥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어제 하루 종일. 지금까지도 그 감동의 영혼이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본다면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조금은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노벨상 수상 관련해서는 제가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는 최민석 작가가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진짜 바랍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 말씀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축연합회가 올해 한글날을 맞아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가로등은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냐 금일은 금요일이 아니냐는 등 사례가 터져나오면서 한자 능력과 문해력의 상관관계가 새삼 지적됐습니다. 빈약한 어휘력 때문에 문해력도 떨어지면서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교사들은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아이들이 질문조차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라며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언어 전문가는 단어란 시간에 따라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라며 어휘력 부족을 문해력 부족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언론 보도 단가 참 많이 봤더니 선생님이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 왜 욕하세요? 라고 하든지 족보를 족발과 보쌈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너무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그런 표현들 많아요. 너의 심정 10분 이해한다. 어떻게 10분만 듣고 이해를 해요. 심심한 사과. 어떻게 사과를 심심하게 해요. 이 상황이 그렇게 따분한가요? 그런데 공명 뭐지 보니까 왜 안 뽑을 거면서 공고를 해요. 영명. 금일이라는 표현인데 금요일인 줄 알았던 학생들이 많아서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교총 조사 결과 때문에 불가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전부터 문해력 논란은 좀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10월 9일이 되면 항상 한글날 앞두고 실태조사 같은 걸 하잖아요. 최근에 이게 정말 한두 해 된 이런 논란도 아니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가지고 더 책도 안 읽고 어휘력이 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교총에서 한 조사는 되게 표본이 높더라고요. 거의 이제 6천 분 가까이. 5,848명이 선생님한테 직접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의 열의 아홉이 실제로 90% 이상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저해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5천 명 넘는 선생님들이 실제 사례 같은 것을 기술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좀 놀라웠던 게 두 발 자유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두 발이 양 발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있었고 이부자리라고 하면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무슨 별자리냐고 아이들이 한다는 거고 왕복삼의 왕복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교원, 선생님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스마트폰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를 좀 기르다 보면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찾아보고 들어봤더니 학부모와의 소통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가정통신문을 보내는데 거기 들어가는 내용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고심이 많으시대요. 중식 제공이라고 했더니 왜 중식만 주냐? 한식도 줘야지. 이러면서 항의 전화를 엄청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여한 책은 사서에게 반납했더니 사서 반납을 하신 분도 계셨고 관련해서 왜냐하면 90년대가 디지털 세대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때 유년기를 보냈던 분들이 다 학부모가 되는 나이대들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라고들 분석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짚어야 될 갈래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주신 것에 거의 대부분이 한자어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어휘의 80%가 한자라고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휘력. 그리고 그 어휘력이 떨어지는 것에 주된 이유는 결국은 한자. 이 얘기까지 만약에 가면 그게 한 20년이 되게 한글 전용 논란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따져들어가면 여기로까지 따져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문해력 부족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 본질을. 이 문제가 있는 것들에 작가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진행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학교나 여러 단체에 나가서 글쓰기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차이를 느끼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제가 요즘 한자 기반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영어 기반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더 이해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 문학권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위주로 학습을 한 결과로 보여요. 저한테는. 그렇다면 이게 전적으로 한자의 문제냐. 저는 또 그렇다고 보지 만은 않아요. 바로 거기서 두 번째 달래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부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영어 기반의 문해력이 기성세대의 한자 기반 문해력보다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결이 뭐냐면 원래 문해력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문해력을 구성하는 중에서 문맥적 이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단어, 그러니까 문장 안에 특정 단어의 뜻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문맥으로 이 단어의 뜻이 대충 이런 거구나 라고 문맥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그렇죠. 문해력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사전적 이해의 영역이고. 그런데 설령 특정 단어의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죠. 하는 게 문맥적 이해력인데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이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 하던 말씀을 이어서 드리자면. 결국 우리가 생소한 단어를 만났을 때 그 단어의 뜻을 추정하는 것은 앞뒤 전후 맥락을 따져서 사고를 하는 능력이 결여됐다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독서를 통해서 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젊은 세대의 문해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독서 부족과 그다음 영상 언어에 익숙해진 세대의 문자 해독 훈련이 부족해진 결과라고 보는데 그러면 사실 영상으로부터 우리는 문자 해독 능력을 기를 수 없느냐 기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독서는 우리가 나의 속도대로 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으면 잠깐 멈춰서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뜻인가 라고 사고를 하면서 점차 문해력이 길러지는데 영상은 제작자의 속도대로 흘러가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그걸 1.5배로 봐요. 그러니까 사고를 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영상도 듣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하고 독서하듯이 생각을 하고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다시 플레이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독서의 경험이 부족함이 나은 결과다. 되게 중요한 지적이 실어지는 거예요. 활자 세대냐 영상 세대냐 이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조금 전에 또 문맥적 이해라고 한다면 저는 학력고사 세대니까 그냥 암기하면 됐어요. 그런데 수능 세대가 언어영역만 놓고 보면 문학 영역이 있고 비문학 영역이 있잖아요. 비문학 영역이 거의 대부분 언어춈리예요. 언어춈리. 언어춈리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맥락적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면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수능 체제가 그런데 떨어진다면 이건 뭔가 아이러니인 거죠. 어찌 본다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러니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지금 저는 최민석이 되게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보거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접해들어가는 환경이 뭐냐. 영상이 되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 지적이 100% 속합니다. 저도 이게 소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못해봤는데 영상은 멈추고 자기 속도대로 소비하는 그런 매체가 아니다 보니까 독서는 완전 결이 다르고 그러면 이런 문해력, 어휘력을 넘어서서 문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이 접하는 문자로 된, 활자로 된 텍스트를 통틀어서 소비량을 보면 예전보다 늘었대요. 기사나 포털에 있는 기사나 그런 것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활자로 되어 있는 텍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양은 늘었는데 이제 문해력은 줄어들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살짝 의문점이 좀 생기는 거죠. 꼼꼼하게 안 읽는 거죠. 격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텍스트는 주로 책이 기반이다 보니까 책에는 그 정보라는 것이 개요와 챕터 제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챕터만 보고 이 책은 이런 논지로 흐르겠구나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사는 제목이 있고 헤드카피가 있고 서브카피가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제목만 보고 댓글을 읽기 때문에 나중에 기사 10줄 요약이 나옵니다. 요즘은 진짜 기사의 요약이 나와요. 텍스트를 정성돼서 읽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바로 읽는 건데 그런데 댓글이라는 것은 기사의 수준과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하는 텍스트의 양은 늘었지만 소비하고 있는 텍스트의 질은 과거만큼 늘었느냐?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가정통신문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학부모님들부터 항의 전화가 많이 오는 것들이 대부분 가정통신문 아니라 내용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가정통신문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다 읽고 앉아있냐고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부모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님 계시니까 요즘 법률 용어 보면 문외력 따지면 장윤여 변호사 빼고 저희 셋은요 문외력 지금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성인들이 젊은 세대들의 문외력에 대해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지적을 하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젊고 어린 세대들에 대해서 겪고 어떤 불만이 조금 깔린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매해 독서협회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요즘 성인의 40%만 책을 1년에 한 권 이상 읽는다고 하고 그 숫자가 점차 줄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자신들도 책을 안 읽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적게 독서하는 젊은 세대를 지적하는 게 약간 선민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반성하는 계기로 제가 어제 삼기도 했었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로 하면 법률가가 법률 문사를 이해 못하는 일반인을 보면서 문외력 떨어진다고 욕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렇게 비유를 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mz의 입장에서는 저는 얼마 전에 개그맨을 봤는데 잘 모르는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년이 쓴 건데. 요즘 신조어 몰라요. 저는 진짜 찾아보거든요. 다. 그래서 서로 마찬가지지 않나. 기성세대들이 신조어를 모르면 약간 뒤처지는 사람 취급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알게 모르게 압박감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모르면 저 요즘 세대들 언어도 모르고. 뼈 저렇게 느끼고 있어요.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 반발심으로 그럼 정말 알아야 되는 중요한 한자어들 같은 경우 너희들 아느냐. 이게 약간 반반심으로 나오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뒷방늘근이가 된 느낌인데 지나친 줄임말과 신조어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신조어의 수명, 신조어는 따라가기가 힘든 게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해했다 싶으면 그거는 더 이상 안 써요. 우리가 알면 이미 그 단어는 효용성이 끝난 겁니다. 사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조어는 기본적으로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면 그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쓰는 내가 느끼는 소속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폐기되고 태생적으로 생명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대 간의 적절한 소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조어를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신조어를 계속 따라가야 될 본질적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조어가 하나의 사회적 용어로 굳어지면 예컨대 옛날에는 뒷담화 이게 신조어였거든요. 일본어를 쓰지 말자 그래서 만들어낸 거죠. 뒤에서 하는 담어. 지금 이제 조폭조폭 그러지만 그것도 원래 줄임말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굳어지는 거 빼고 낸 유행에 불과하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짧으니까 그러면 아까 최민석 작가가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매체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요즘 교육계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디지털 교과서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문해력이 계속 떨어진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디지털 교과서는 또 영상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도입 시기 자체를 논의할 필요가 있고 결국은 독서와 발표 위주의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도 글쓰기 위주의 학생 선발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정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도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물이 지어 뛰는 달리기 모임, 이른바 러닝크루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인증샷을 찍느라 시민들의 통행을 막는 등 민폐 행위가 심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단체 달리기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는 5인 이상 달리기를 제한했고 경기 화성시는 동탄호수공원에 러닝크루는 아예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규제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공존합니다. 건강에 좋은 달리기, 함께 달릴 때 더 즐거운 달리기가 성숙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첫 번째 질문을 MC 장관에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달리기로 살을 빼셨다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달리기에 익숙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어떤 식으로 단체로 달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일단 유행을 한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좀 핫해진 거죠. 예전에는 달리기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중장년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님도 배짝 마르신 몸인데 엄청 잘 달리시는 분도 많고 그랬는데 작년부터인가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혼자 뛰는 것보다 뭉쳐서 뛰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러닝크루인데요. 확실히 혼자 뛸 때는 좀 외로워요. 달리기라는 스포츠 자체가. 고통스럽죠. 네. 그런데 여럿이 달리다 보면 서로 힘 실어주고 파이팅 외치면서 달리다 보면 힘든 것도 좀 잊혀지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사회적 교류들이 이루어지거든요. 또 젊은 세대들이 거기 안에서 연애 감정을 서로 교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문화를 느껴보고 싶어서 여러 군데 크루 신청을 해봤는데 잘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나중에 깨달았죠. 20, 30대 노는데 40대야 가지 마라라는 사인인가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목적이 뭐였느냐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제가 가끔 드라이브 가는 곳 중에 경충국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종종 접하게 되는 자전거 동호회 회원님들이 그냥 쭉 달리면서 차도 하나를 점유를 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가 쭉 자면서 운전자가 속 터지는 이런 비스무리한 현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과거에도 바이크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바이크 인구가 늘어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이 자전거, 사이클 문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달리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토바이에서 자전거로 갔다가 이번에는 그냥 달리기로 이렇게 족보가 이제 이렇게 면면한 전동이 이어지는 건가요? 몸 중심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매너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절에 대한 기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러닝이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저는 예전부터 좀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달리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 운동을 해보면 결국은 달리기가 가장 값싸게 할 수 있는 스포츠잖아요. 진입 장벽이 제일 낮잖아요. 운동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진입해보면 그 뒤부터는 드는 돈이 엄청 많은데 법도 뭐가 들어요? 그러니까 신발부터 복장까지 그 다음 스마트워치랑 여러 가지 이제 하이엔드로 가면 끝이 없고. 그러니까 일단 진입 장벽이 낮아요. 문지방이 낮고 운동 효과가 제일 뛰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가장 빨리 매력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스포츠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점차 몸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근육과 건강이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러닝이 사회적인 유행을 끄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유료 강좌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료 강좌 그러니까 달리기도. 그냥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줄넘기 학원이 되게 유행이에요. 그런데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것도 학원. 학원 있어요. 줄넘기 학원. 그런데 되게 많이 가요. 아이들이. 그래서 줄넘기를 돈 내고 배운다고? 이러면 물론 줄넘기만 가르치지는 않아요. 맨손 체조 이렇게 평소에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같은 걸 아이들한테 시켜주는 건데 아마 이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달리기는 크게 배울 건 없잖아요. 그런데 M장한테 들었더니 이것도 무리한 자세로 뛰고 이러면 몸에 무리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세 교정 그리고 다른 운동 방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특히 발을 딛는 방식이 있다고 하던데요. 달리기. 네. 좀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고 장거리를 뛰면 허리, 무릎. 쉽게 말하면 우리가 터벅터벅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달리면 연골부터 나간다고. 손상이 가고 무릎, 연골은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를 다르게 갖추고 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은 대부분 8알 이상이 자세잖아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아름아름 지인들끼리 이런 식으로 뛰어야 된다 했는데 요즘은 유료 강습이 생긴 거죠. 그게 과임대행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들이 보면 다 선수처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황윤조 선수가 나오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잘못된 점이 선수들은 아마추어처럼 하고 아마추어는 선수들처럼 한다고. 오히려 이제 그냥 즐기시는 분들이 민간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장비에 더 막 열을 다시고. 달리기 장비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운동화 말고. 운동화 말고 옷 같은 경우도 싱글랫이라고 하는데 상의 같은 경우 통기성이 좋고. 흡한 소건 뭐이고. 빨리 건조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착용감, 피부에 닿는 느낌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고. 그렇구나. 하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시계도 고가의 장비는 몇백만 원이 넘기도 하고요. 모자도 있고요. 매일 뛰면 옷이 여러 벌 필요하죠. 매일 빨래를 한 3일에 한 번씩 세탁끼를 돌린다 치면. 그런데 어떻게 매일 뛰어요? 진정한 러너는 매일 뛰는 거죠. 매일 10kg씩, 8kg씩. 저도 옛날에 매일 8kg씩 몇 달에 뛰었거든요. 풀코스 나가기 전에. 그러려면 옷이 많이 필요하고 또 계절이 바뀌면 계절 맞게끔. 그러니까 여름옷과 겨울옷은 당연히 다른 건데. 한겨울에도 뛰려면 땀이 많이 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통기성이 잘 되면서 따뜻한 옷은 고가의 장비.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뭉쳐서 하다 보면 또 서로 비교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이 신은 신발은 뭐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장비는 뭐지? 예쁜데 상대적으로 내 거는 좀 초라해 보이는데? 이러면 또 서로 그 안에서 경쟁이 붙기도 하고. 그러면 혼자 뛰면 되나 굳이 같이 뛰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럿이 뛰면 확실히 좀 힘든 걸 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록 단축에도 도움이 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수들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 고수들한테 받을 수 있는 팁 같은 것들도 확실히 좀 많고요. 저는 달리기를 한 지가 지금 4, 5년째인데 4, 5년 동안 항상 혼자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이 늘지 않아요. 늘 제가 편한 방식으로만 뛰고 기록을 단축시키는데 크게 목적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이 늘지 않는데 그 안에서 하다 보면 기록도 단축되고 같이 대회 나가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하는 날을 느낄 수 있고.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리고 뒤풀이 합니까? 뒤풀이 하겠죠. 제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저도 이제 한 10년 전에 러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러닝은 기본적으로 고독한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일 해야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뛰다 보면 주변에 누가 러너가 있다. 그럼 약속을 잡아요. 우리 둘이 같이 뛰자. 그런데 둘이 뛰면 둘이 같이 힘드니까 한강에서 뛰다가 바로 맥주집으로 뛰어집니다. 뛰어가는 장소가. 그래서 눈치 보니까. 의견 합치가 되게 쉬워요. 그렇죠. 한 명을 더 불러요. 3명이 마음이 맞으면 그것도 애매한데 4명부터는 서로 눈치가 보여서 저 친구가 계속 뛰니까 나도 맞춰야 돼요. 이게 결국 러닝 크루를 만드는 기본 기저정서인데 그런데 사실 러닝에는 섹시함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강이나 도로에서 자주 보게 되는 젊음, 건강함, 또래 집단, 소속감, 이너서클에 들었다는 자부심 이런 여러 심리적 보상욕구가 뒤섞여서 러닝 크루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런데 저에게 익숙한 장면은 중년에 배나온 아저씨가 까만 양말에다가 운동을 신고 뛰는 장면. 지금도 많이 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익숙한 장면인데 그럼 젊은 세대에서 이게 유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마라톤은 중년의 꽃이었고 중년 운동, 중년 스포츠의 꽃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어부터 다른 게 거기서는 마라톤 동호회라고 써요. 아직도 마라톤 동호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러닝 크루라고. 마라톤 동호회라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올드스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러닝 크루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러닝 크루 멤버는 젊은이들한테 한정이 되고 사실 이거는 명시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묵시적으로 이성 혹은 또래 집단에게 잘 보이고 싶고 외적으로 멋진 사람들 사이에서 소속되어서 나도 근사한 존재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심리적 보상을 주기 때문에 러닝 크루가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입하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게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SNS나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고가 뜨거든요. 초보자 단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라톤 동호회 쪽으로 알아보셔야 되고요. DM을 보내시면 남자 공고 마감됐습니다. 이런 답장이 옵니다. 여기저기 민폐 오히려 민폐가 될 수 있으니 저랑 같이 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폐로 논란을 빚는 게 나란히 뛰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진행을 방해한다 이런 건가요? 소위 길막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로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파이팅을 막 치거든요. 그런데 직장인 주로 크루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른 아침에 달리기를 한다든가 늦은 저녁에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취침하고 있는 신의 분들도 계실 거고 소음 공개까지 발생하는 거고 소음 공개가 발생이 되고 음악을 들으면서 뛰면 아무래도 빠른 비트의 음악을 들으면 심박수가 맞춰져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발라드 들으면서 뛰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이 절대 발라드 안 트는 이유가. 그러네요. 그래서 발걸음을 좀 빨리 케이던스라고 그러는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 빠르고 큰 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사는 시민분들한테 소음 공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달리는 코스가 예를 들어서 한강 둔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러면 주택 간에 이렇게 일상 생활 공간 도로 이런 데서 많이 뛴다는 건가요? 공원에서도 뛰기도 하지만 일반 도심 속에서 뛰는 모습을 또 연출하는 걸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이 좀 있습니다. 시티런이라고 해서. 그래서 도심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현대인의 모습. 시티런? 네. 그런데 그거를 또 크루 내에서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이 먼저 달려가서 포인트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크루원들 사진을 다 찍어주거든요. 도로교통법 위발 아닌가요? 도로를 점유하고 뛰면 그건 문제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계시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여의도에 아파트들도 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앞을 되게 무리를 지어서 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밤에 좀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소리가 높아진다거나 구호를 외친다거나 하면 굉장히 좀 평온에는 저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발구름 소리를 맞춰야 되거든요. 속도를 발구름 소리로 박자 감각을 익혀서 속도를 조절하는데 그래서 크루원들이 한 10명, 20명 되면 그 발구름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 전화 척고 치면 이렇게 소리가 막 나거든요. 밤에 들으면 꽤 크죠. 그렇구나. 도심에서 그러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주로 이제 한강에서 혼자 요즘 무릎이 아파서 한 두 시간 정도 걷거든요. 그러다 보면 러닝크루는 사실 예전부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 4, 5명 정도가 뛰었는데 요즘 들어서 유행을 하면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뛰는데 물론 이제 뛰다 보니까 아드레날린도 분비되고 파이팅 넘치게 하다 보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죠. 보통 예전에는 그게 이제 바이크족들, 자전거를 타면서 크게 고암을 쳤어요. 지나갑니다. 맞아요. 들어볼 뻔했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 행동을 러닝크루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 고요하게 걷다가 갑자기 이제 내가 그들의 길을 방해하고 있는 짐작처럼 느껴진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러닝트랙에서 뛰는 경우는 트랙이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 4, 5개 있는데 그걸 한두 트랙만 뛰어야 되는데 4, 5개, 여러 명이 수십 명이다 보니까 4, 5 트랙을 다 점유하면서 뛰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뛸 수밖에 없거나 그들을 앞지르려면 트랙이 아닌 다른 길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주변부 인물이 된 듯한 성의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어느 집단이나 패거리화가 되면 여럿이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권력이 쥐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인데 요즘 또 러닝크루들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 시민들의 의식이나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조심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플로깅이라고 해서 쓰레기 주우면서 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루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몇몇 크루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문제가 된 건데 저는 이것도 과도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달리기가 주는 장점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바로 그 지점인데 이게 과도기고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면 문화로 정착이 되면 되는데 그러면 굳이 지자체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한 관여라는 얘기로도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점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실제로 지금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트랙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소 아이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속도가 다 다른데 그걸 다 점유해서 뛰기도 하고 이러니까 불만이 많이 나온 거예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분들한테. 그래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반포종합운동장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트랙에서 5명 이상 뛸 거면 2미터 이격거리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정도 거리는 두고 뛰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은 아니지만 현수막을 크게 걸어놨다라고 합니다. 석천호수에 3명 이상 달리기 금지라는 취지예요. 그것도 과도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규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금 조금 힘을 얻는 것 같고 또 M장 말씀 주신 것처럼 쓰레기를 줍는 될지 이런 부분이 또 확대돼서 경찰에서 이거 민원 지키미로 우리가 활용해볼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골목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으슥하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잖아요. 밤에 그런 데 뛰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데 뛰도록 했어요. 그걸 하해요. 이런 데 뛰어서. 자율 방범대가 되네요. 경찰서가 그러니까 수원이랑 화성 동탄 경찰서 이런 데서 경찰관 한 30명. 그다음 러닝크루 한 20, 30명. 그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으슥한 데를 뛰면서 우리 동네 우범 지역 발굴하기. 그다음 우리 동네 순찰. 이런 걸 같이 하면서 러닝크루와의 긍정적인 협업도 하고 있죠. 그렇게 유도하는 건 좋은데 지자체의 권한을 발동해서 강제적으로 이건 하지 마세요라고 강제하는 게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항상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는 형량을 한다는 표현을 쓰고 이익 형량을 하는데 그냥 운동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건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을 수단으로 해서 내 건강을 지키려는 헌법상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평온하게 다른 사람들도 좀 쉬거나 아니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라면 아니면 그 운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헤아렸을 때 이런 침해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항상 보는데 왜냐하면 지자체는 좀 많은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법적으로 월권이다. 못한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만약에 헌재를 간다거나 이런 게 월권이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한번 판단을 받아본다면 그런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문제이긴 한데 이걸 규율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러닝크로우가 되고 싶었으나 거절당한 M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절은 아니고 이제 정신 승리 아니에요? 사실상 거절인데 거기 다 인원이 찼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늦게 신청한 겁니다. 그렇게 위안하고 살아야죠. 행복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자체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왜냐하면 그 공원을 이용하는 건 달리기를 즐기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끼리 잠깐 산책하러 나온 분들도 계시고 모두가 공공으로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공장소라고 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도기에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식의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굳이 이런 규제가 사라지는 날도 올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전거 문화도 그렇거든요. 처음에 워낙 여러 대가 뭉쳐서 다니다 보니까 도로 안에서 도로 한 군데를 점유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전거인들 사이에서 폐기라고 그러거든요. 뭉쳐서 달리니까 폐기라고 하는데 대수 제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 지키는 게 이제는 굉장히 뒤처져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 자체가 생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러닝크루 문화도 건강하게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 사이에 잠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문화의 영역에 남겨둬야지 행정의 영역으로까지 끌어올 건 아니다. 최적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M장님과 전적으로 같은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갑자기 이런 문화가 확산되다 보니까 자기들도 스스로 자기들의 행동을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거울이 없는 거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너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면 좌면 우고할 기회가 없는데 사회적인 의견을 들을 시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일종의 극단적인 극약 처방이긴 한데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시민들이 불편해한다. 이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걸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는 결국은 굉장히 옛날부터 좁은 사회였고 한국은 눈치 사회잖아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알아서 자정이 될 거고 저는 이 기회에 러닝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본질이요? 우리가 등산은 힘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힘들어서 하면 그 잡념이 잊히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그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생략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등산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러닝의 본질적인 속성은 고독이거든요. 혼자 할 수 있는 스포츠. 축구, 농구, 심지어 배드민턴 탁구도 짝이 있어야 하는데 러닝의 유일한 단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장점은 혼자 내가 뛰고 싶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나 김현수 작가나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글 쓰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가장 적합한 스포츠가 러닝이거든요. 그래서 러닝의 본질은 사실 그 매력은 좀 힘들더라도 고독이 있다. 내 고독함을 온전히 즐기는 데 있다. 그 본질을 좀 되새기면 어느 사이 문화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저것 떠나서 이 러닝크로라고 하는 현상이 오래 갈 거라고 보세요? 유행 같아요, 저는. 좀 지나가고 나면 열기는 당연히 사그라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여기서 진지하게 안 짚어도 되는 거예요? 괜히 했나요? 모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이 또한 지나가리라는데 러닝크로의 유행은 저는 그렇게 길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전에 자전거 동호회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모터바이크 동호회가 있었고 그거는 드린 돈이 아까워서라도 타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골프도 한때 MG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테니스가 있었고 그게 이제 러닝 쪽으로 왔는데 그전에 또 걷기가 유행을 했었어요. 결국은 이제 거품이 좀 빠지면 본질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만 남겠죠. 그렇죠. 그 숫자는 유지되겠죠.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러닝크로만인데 헬스장 크로도 있더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친구가 둘이 와가지고 계속 같이 잡아주고 너 한 번 나 한 번 그러면서 너 할 때 내가 자세 잡아주고 나 할 때 네가 자세 잡아주고 이러면서 거의 점유해버리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헬스메이트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헬스메이트는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두 명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기구를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그런데 기구를 못 쓰게 하는 건 똑같다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게 둘이 점유하니까. 나의 즐길 권리와 타인의 즐길 권리가 상충하는 거고 예절과 배려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한 번 모색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 크로 내에서도 자꾸 이 크로 인원이 많아지는 거에 대한 염증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운동하고 술 먹는 사회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큰 흐름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술, 담배 배출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M장을 달리기 위해서 몇 킬로 빼셨습니까? 저는 10킬로 정도 뺐습니다. 그런데 꽤 긴 시간 동안 뺐죠. 지금도 달리세요? 지금도 달리는데 한참 뺄 때는 매일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그렇죠. 달리기에는 목표 딱 있잖아요. 그걸 넘었을 때 쾌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혼자 뛰다 보니까 기록 향상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제 페이스를 오버하면 바로 무릎에서 그러지 마라고 신호를 보내옵니다. 저는 대신 운 좋게 한 2년 전쯤에 러닝이 인기 끌 거라는 걸 저 혼자 예측하고 주식을 사가지고 진짜 대단해요. 주식으로 저는 좋은... 운동화 제조업체 이런 주식 사지인 거예요? 그건 좀 너무 흔할 것 같아가지고 선크림이나 이런 것 쪽으로 의류랑 사업만으로 마인드가 있구나. 감각이 있어요. 좀 더 가야 됩니다. 아직 매도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럼 공유 좀 하세요. 저도 확신하지 못하고 그냥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건강을 더 생각하거든요. 힘든데 내 몸이라도 내가 챙겨야지. 그런데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제일 적게 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포츠가 러닝일 것 같아서. 혜안이십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